11번 갑시다.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3회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죠. 맞죠? 법령입니다. 맞죠. 지방자치단체니까 맞죠. 조례를 정할 때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의미 있어야 됩니다.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을 규정할 때는 법률의 의미 있어야 됩니다. 기간이음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맞죠?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표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한다? 장한테 행사하는 거지 주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지방자치 유형 중에서 12번입니다. 지방자치 유형 중에서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단체자치국가입니다. 단체자치국가는 정치적음이다? 법률적음이다? 법률적음이죠. 즉 법률을 제정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시하는 법률적음의 자체입니다.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보다는 주민의 참여를 중시한다? 틀렸잖아요. 법률적음의 자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시해요. 우리나라 같은 단체자치가 왜? 법률은 중앙정부가 제정 아닌가? 그러면 1번 같은 것은 뭐예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보다는 주민과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주민을 중시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민자치예요. 들어봐요. 학생회를 무슨 조직이래요? 학생회. 자치조직이래요. 자치조직. 그럼 자치조직인 학생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자치조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의 관점이에요. 주민자치에서는 주민들이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의 자치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민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같은 법률저금의 단체자치국가는 뭐예요? 중앙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자치권을 부여한 거야. 그런데 법률은 누가 제정해? 중앙정부가 제정하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은 우리나라 단체자치죠. 그러면 단체자치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단일적 성격이다. 이중적 성격이다. 이중적 성격이잖아. 이중적 성격. 지자체로서 성격도 있고 뭣도 있어요?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성격도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로 성격을 하는 업무는 뭐라고 하래? 자치사무, 고유사무. 하부행정기관으로 하는 사무, 이임사무. 이임사문데 단체가 이임받으면 단체임사무. 기관이 이임받으면 집행기관이, 아니 집행기관이 이임받으면 기관이 임사무. 그래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구별되는 겁니다. 오케이? 구별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치권의 범위는 포괄적 숙권지. 맞죠? 그중에서도 포괄적 예시주의. 우리나라는. 단체자치국가는 포괄적 숙권인데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포괄적 예시주의입니다. 법률적 의미로 봅니다. 다음 몇 번? 1번. 1번이 됩니다. 오케이? 13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다 지방세를 부과징수. 맞죠? 조세법률이. 법률에 따라서 부과징수합니다. 2번.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전체 자주재원 비율은 자립도야. 자립도. 자립도. 답은 1번이고 2번은 틀렸어요. 그럼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3번. 틀렸죠? 왜 틀렸어요? 분권교부서가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4번은 자율성을 갖는 게 지방기업세고 자율성이 떨어진 게 국고부조금이에요. 그게 답은 1번입니다. 자꾸 익숙해. 출제되는 지문들이 자꾸 익숙해져서 엄마야 어제저녁에 봤는데 그래야 된다니까. 어째 조상님께서 어제저녁에 본 것만 보여주실까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지 10분 이내에 볼 건데. 나는 조상님이 안 보여줘요. 아니 이번에는 보여줄 거야. 맞잖아. 이번에는 보여줘. 14번 갑시다.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지방자치단체 구는 특별시업 황역시의 가날구역 안에만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구라는 게 자치구라는 뜻이야. 자치구라는 표현은 안 쓸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인구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되면 며칠이내? 5일이내 이송합니다. 우리나라는 기간 대립형이죠. 주민은 모든 지방의회의 원을 소환할 권리를 갖는다. 답은 4번입니다. 비례대표원은 제외됩니다. 15번 갑시다. 기간이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고 조례로 처리할 수 있는 답은 1번입니다. 기간이임사무원은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누가? 2인기관이 부담. 즉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고 감독은 사전적, 교보정적, 예방 모든 감독이 다 가능한 거에요. 단 자치사무원은 뭐한다? 사후조로 법령을 위반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적 이해관계보다는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입니다. 됐죠? 16번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은 옳지 않은 건데요. 그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점 3개가 뭐에요? 전국적으로 통일적 업무 광역행정 이 세 개죠. 이 세 개. 오케이. 통일적 업무 수용하잖아요. 광역행정의 전문성이죠. 오케이. 1번. 옳지 않은 거. 일성기관으로 중앙통제를 강화시키죠. 맞죠? 이건 뭐한다? 문제점이죠. 중앙정부의 통제가 너무 강한 거죠. 특별지방행정, 지역종합행정을 제외합니다. 오케이. 종합행정이 처리한 게 원칙인데 특별지방행정에 똑똑똑똑 빼먹어봅니까? 종합행정이 저희들은 거고.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왜? 너무 넓어요. 광역행정은 장점이지만 너무 넓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가 동사무소구나. 면사무소인데 농어촌 지역이면 산 놓고 물 건너가야 돼요. 세무사 한 번 가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 여러분들은 이게 광역행정은 어떻게 하냐. 그 선거구 보면 딱 맞거든요. 그 강원도의 한 선거구는 100km인가 돼요. 선거구. 상 놓고 물 건너서 개나리 보충 쌓고 가야죠. 이게 불편을 주는 거죠. 차라리 뭐한다. 면 사무소가 처리하면 얼마나 더 원활해요. 특별지방행정기관 확대는 국가사업 효율적이고 광역적인 추진을 쳐야 한다. 답은 4번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광역행정의 수단으로서는 장점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광역행정의 수단으로서는 장점이 됩니다. 됐죠. 17번 갑시다.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이 아닌 겁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지사의 권한 또는 사문문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재 예산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률 수수료 분담과 각종 공과급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건 안 돼요. 이런 걸 주민투표로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법령으로 해야지. 행정계 설치 변경은 법령으로 합니다. 공무원의 인사정화와 신문과 보수도 역시 법령으로 합니다. 공무원 보수 법정지. 공무원의 신문은 법으로서 보호되는 거죠.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몇 년? 2년입니다. 2년. 오케이. 주민투표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못합니다. 오케이. 주민소환투표는 1년입니다. 했으면 1년간 못하는 거죠. 오케이. 18번 봅시다. 서울시 종로구청의 사무소의 소재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절차가 뭐예요? 서울시장과 협의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종로구청은, 종로구는 지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종로구의의 제적응원 가반수 찬성으로 하는 겁니다. 가반수 출석의 가반수 찬성이 아니야. 사무소의 소재지는 제적 가반수가 찬성하는 조례로 합니다. 오케이. 사무소의 소재지는 제적 가반수가 찬성하는 조례로 합니다. 오케이. 국고보조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국고보조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지방자세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중앙정부의 속을 막아야죠. 답 1번이군. 수직적이긴 맞죠. 중앙이 중앙이 지방에게 주는 거니까 수직적이고 국가시책을 장려하게 한 겁니다. 예부효과를 치유하는 수단이 되는 거에요. 예부 불경제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을 주면 반대급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부 경제효과를 치유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다음 몇 번이고? 1번이고 20번은 약간 좀 제가 문제를 만들 때 약간 좀 미스가 있었어요. 미스가. 미스가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지방자세단체 기간 구성 중 기간 통합형과 대비되는 기간 대립형이죠. 이렇게 봅시다. 1번 기간 통합형에 비해 집행기간 구성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자치정신에 더 부합됩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잖아요. 옳지 않은 건데 이게 어디까지는 옳은 거예요. 집행기간 구성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건 옳은 거거든요. 맞잖아요. 기간 대립형은. 집행기간도 주민이 직접 법이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정신에 더 부합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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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오류가 있어요. 주민자치정신에 더 부합된다는 것은 우리가 단체자치가 아니고 주민자치라고 해석해버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하면 주민자치가 기간통합형이거든요. 단체자치가 기간 대립형이거든요. 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걸 주민자치라고 보면 뭐예요. 주민 스스로 뭐한다. 통치하는 거. 지방자치 본질로 보면 뭐한다.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주민자치 더 맞아요. 그런데 이때 주민자치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비교했을 때는 안 봤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자치 국가에 더 부합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서 틀린 지문을 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약간의 문장을 만들 때 미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한다. 주민자치 국가에 더 부합된다. 정신을 빼고 국가에. 그렇게 해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기관통합형이 주민자치 국가고 기관 대립형이 단체자치 국가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미스가 들어갔어요. 이걸 그러니까 뭐한다. 국가에. 주민자치 국가에는 뭐가. 기관통합형이 맞고 단체자치 국가가 기관 대립형이잖아요. 이걸 정신이 아니라 국가에.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약간의 미스가 있었어요. 문제. 2번.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비판 감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뭐 이건. 단체자치. 기관 대립형이 가장 본질적인 장점이죠. 3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선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통제가 보다 용의가 맞죠. 직선하는 거죠. 4번. 기관통합형에 비해서 강력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강력한 시책이야.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시책이야. 시장이 뭐한다. 인기가 보장되잖아요. 의회가 장을 불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회에 종속된 게 아니라 자신의 임기 동안은 뭐예요. 대통령 지적 국가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책입니다. 그래서 얘가 좀 조약한 문제 자체가 20번의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조합 문제를 약간씩 변형시키고 조합시키는 과정에서 맥락적으로 안 맞는 것이 좀 있어서 맥락적으로 그래서 좀 바꿔주고 맥락 확실히 답으로 만든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국가로 바꿔주고 하면 돼요. 4번 지문도 맞거든요. 기관통합형도 강력한 시책이 되거든요. 왜?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1번을 답으로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약간 거기에 오류가 있었고 1번을 답으로 하면 됩니다. 좀 바꾸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영역도 있고 쉬운 영역도 있어요. 그런데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걸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시는 간에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간에 상황에 맞게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항상 이 기출문제의 책은 뭐예요? 시험 끝날 때까지 여러분 손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기본서를 보면서 복습을 하든 동영을 보면서 또 복습을 하든 오케이? 또는 뭐 필기노트를 하면서 복습을 하든 간에 항상 기출문제집은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께 돼야 돼요. 내께 익숙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최소한 15문제는 거의 뭐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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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님께 나한테 주셨네 이렇게 자꾸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이 좋은 성과를 거칩니다. 제한된 시간이 안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른 과목에도 연쇄적으로 파급효과가 발생해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좀 익숙해져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출문제집은 시험 끝날 때까지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야가 잘 이해가 안되면 그 분야를 빨리 펴서 그러니까 뭐예요? 키워드별로 되어 있고 단원별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펴서 또 한번 보고 보고 그럼으로써 실제 출제되는 뭐한다? 문장 패턴으로 여러분 익숙해져야 됩니다. 한번 보고 나서 전부 다 이게 익숙해져다. 그 100% 거짓말입니다.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자꾸 반복해서 보고 오케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방법을 택하든 간에 내가 잘 안되는 분야만 보든 간에 각자의 스타일대로 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손때가 묻을 정도로 손때가 뭔지 알죠? 여기 이렇게 묻어야 되는데 또또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넘기면서 묻어야 돼요. 진짜는 사람이 손때가 묻으면 자신감이 북떠요. 10분 30초 1발 날 Dame 아버지 10분 100초 41 600 appreh 조금 email prom 16 49 50